따란 언니, 요쪽에 타는 거다 복도 열 아, 기다려 으쒸쒸쒸 눈 가나지 마요 어딨어? 지원아 어, 그쪽에? 여기, 언니, 가운데 말고 아, 아프어 여기? 아니 아, 알겠다고! 왜 자꾸 때려 아, 기다려 영상 찍고 있다고 아 영상 찍고 있다고! 아 영상 찍고 있다고! 기다려! 어구 나 반대쪽으로 가네 아! 왜 떼어! 나 지금 전방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 혼자 오프닝 낀다 안녕하세요 그리에요 아니 나는 원래 이쪽에 이쪽에 하려고 했는데 나 지금 키보드가 지금 다 거꾸로 돼있어 옆으로 가려면 반대쪽으로 간다 됐어 이 정도? 여기? 여기? 아 씨발 아 진짜 저가 욕을 많이 해요 죄송해요 여러분한테 한거 아니고 지금 게임이 힘들어서 표지판에 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나 키보드가 다 거꾸로 보여 아니 앞으로가 이렇게? 아니 뒤로 가 그래 거기에 떠라 이렇게? 안녕하세요 기리에요 안녕하세요 기완입니다 오늘은? 아씨 괜찮아 오늘은? 아 괜찮다고 야 니 이거 엄마 핸드폰이니까 게임들이야 아 그래요? 그래도 닉네임 게임 처음입니다 그래도 일단 하겠습니다 아하 기다려 기다려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아 아 제작자 야 야 우리 아 아직 안나왔어 니 대본 모르잖아 아니 엄마 어 그래 얘들아 얘들아 야 내가 친구거든 펫볼은 따라가세요 야 친구야 얼른 따라가 나 따라와 야 우리 오늘 피시방 갈까? 그래 짠 응 응 응 맨쪽 먼저 가자 마사지 점화 마사지 네 뭐하시다그런데 피시방 내 너무 앉아있다보니 네 기다리세요 아니야 여기에서 이게 마사지 맞는거야 손님 손님 아 대만 방금 피시방 내 있는 방금 진짜 저 어떻게 빠져나오지? 내가 어떻게 빠져나오지? 엄마 이게 처맞음 오 예이 나 못 빠져나오겠다 블록 구수기 금지인데 이거 아 비켜봤죠 그러면 잠깐만 깨먹을까? 안돼 내가 캘게 야 비키라고 배고픈 다 알았다 자 올라가자 자 그다음 오른쪽 나 핸드폰으로 핸드폰 피시방 안녕하세요 어 그래 저 한시간만 하려는데요 자리있나요? 어 저기 옆으로 가서 하세요 자 여기 썰이가 끝나고 한시간만 한시간만 한시간 후 근데 또 갈고있어? 어 다 끝났어요 여기 여기로 가는거 차이 안걸려 집에 들어갔습니다 굿 이게 말이 돼? 네 왜이렇게 빨라요 이거 이게 4분밖에 안됐어 미쳐 아니 옆으로 가봐 언니 내가 헤프졸기에서 일나가려고 하는데 옆으로 안되려나? 아 뭐야 아까 내가 흙 먹었잖아 너 어? 흙 먹었잖아 내가 아까 캔거 나 흙을 치우고 갔는데 눈치 못했라고? 아 씨 나 밀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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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자자자 짜자자 ت자자자자자 이제 제 걸로 가볼싯겠습니다 이건 너무 간단하니깐 비켜봐 아 블록 설치 좀 하게 해 됐어 올라가 올라가 아직도 안돼 잠깐만 블록 설치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다른걸 넣어 그거 씽 야 니 나가 내 월드 들어가자 뭐야 이거 끝이야? 어 나 아직 배고픈데 야 얼른 나가 이제 내 차례야 돼 어 이거 엄청 재미없다 그래도 정성스럽게 만들었으니까 좀 재미있겠다 야 이거 1일 안에 완성한거야 그래서 시시하고 그러겠죠 짠 짜라라란 엄마 물대피쉬 망가기도 있어요 저거 갑바도 다 입었고 저는 케이크까지 챙겼어요 배고파서 케이크 질거에요 어 이거 다시 막 켰네요 근데 고갱이가 어딨지? 고갱이를 제가 미친듯이 찾아봐도 좀 없거든요 이 부스라는 것도 없고 그냥 고갱이를 찾아서 부스라는 것만 나오는데 언니 어떤거야? 일단은 다 이렇게 돼있는데 저걸 켜야되거든요 지금 저거 제일 중요해요 야 지현아 왔어? 어 왔다 어 밤이 아닌가봐 야 얼른 가자 야 니 고갱이 찾고 있어봐 야 블록 포스기 금지인데 야 블록 포스기 금지인데 상자 상자에 있을거야 아마도 내가 깰 수 있었는데 내가 미친볼라 했거든 야 진짜 이 커다란 얼굴 진짜 뭐야 이 얼굴 뭐야 내 얼굴이다 다 부어있고 있네 다 부어있고 있네 야 그거 가자 야 다이아가빠 좀 하라고 다이아가빠 상자에 있다고 어떻게 그냥 마음에 안들었어? 지현이? 마음에 들었어 야 내 옆으로 오지 말아 지현 오면 너 가만 안둬 나 보다 놓게 할거다 오 이제 깨진다 깨진다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절대 오지마봐 잠깐만 오지마봐 오케이 아니 다른거 내가 깰게 야 니 케이크도 챙겼지 야 이거 다 잊고 있어 봐 야 나 돌멩이 켜 돌멩이 아 미쳐 나 돌멩이 좀 켤게 도랑이 켜면 곶갱이 나올수도 있잖아 도랑이 켜면 곶갱이 나올수도 있잖아 야 힌트는 다른곳을 찾아 부수해 야 힌트는 다른곳을 찾아 부수래 다른곳이 없어 고깽이가 아이고 추워 다른건 타서 볼텐데? 아닌데? 야 블럭 설치해 어 여기 달라 지금 야 야 달리잖아 켜자 완전 우리 몰랐네 완전 몰랐네 공원의 성장 허! 고깽이다! 다이아 고깽이 다이아 고깽이 흑득 아 벌레 벌레 야 얼른 와라 1단계 바로 수영이다 어 아저씨다 아저씨가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영하면 뭐 나와? 아니 나 안에 못 빠져서 계속 계속 돌아가는데로 돌아가고 있어 어 그래? 나 기다려 내가 들어갈게 네 야 같이 가 야 가만히 있어 아님 나 간다 아 아 아 아 숨 못 쉬겠어 얼른 가야 돼 아 아 나 죽겠어 완전 오우 살았네 어디를 떼려고 나도 어디를 부수고 있어 어 여기 아니네 좋았어 나 갈게 기다려 가만히 있어 아 아 아 아 세이브 포인트 못하겠네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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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서 자야 아침이잖아 근데 못 자 세이브 포인트도 안 내니깐 이렇게 한다 안녕